뒤로가기 1대1 3연승 성공시 3만원 다음 맵은 별 3개 이상만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방 코드 적어주세요 코드 자 들어갈게요 1대1 코드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아무 방에나 들어갑니다 해적 로비 절투 한번 뒤로가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길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뒤로가야됩니다 뒤로 어 실수하셨죠? 벌써부터 실수 저분 벌써부터 실수하셨어요 나이스 터치부스 되거든요 터치부스 됩니다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나빠요 다시 뒤로 아 이거 알키도 누르면 안되나? 알키도 눌러도 되죠 가보겠습니다 계속 뒤로 어 나쁘지 않은데? 잘 달리는데? 이거 부스 써줍니다 여러분 부스 써줘요 부스 써도 되지? 어 어디가 어디가 일단 일직선 구간에서 쓰겠습니다 일직선 구간에서 직선 구간이 어디지 근데? 직선 구간이 어딨어? 여기다 야 저분 저분 너무 뒤에 계시는데 근데? 나이스 부스 씁니다 야 차이 엄청 심하다 근데 나이스 차이 말도 안된다 이거 야 무조건 이겼다 이거 나이스 어? 길 모르는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이스 미니맥 보고 가면 돼 미니맥 보고 좋아요 좋아요 따라도 따라도 지금 못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압도적으로 1등 내가 부스터 나 왜케 잘하냐 근데? 뒤로 달리는데? 나이스 후기는 안가?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내가 우위 좋습니다 1연승까지는 쉽게 할거 같은데 일단 네아바트 저분은 뒤로 터치부스 써주는지 몰라 이거 나만 하는 기술이거든? 뒤로 터치부스 써주는거? 저분 네아바트 뒤로 터치부스 쓸줄 몰라 나이스 이거지 이게 나지 그렇지 어 이거 아닌데? 다시 어 다시 다시 오오오오 야야 오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왔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한바퀴째 어 이거 어디지 근데? 어 한바퀴째 나이스 한바퀴 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차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차이 많이 나요 돌아주고 여기서 부스터 써주지 말고 일직선 일직선 구간에서 써줄게 일직선 구간에서 저분 저분 너무 멀리 계신데 근데? 내가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거? 왜지? 왜일까? 저분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노르테오 베트남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잘하시는 분이야 되게 부스터 그렇지 나이스 압도적이야 이거 내가 무조건 이겼다 내가 이거 좋아요 이게 나거든 저분 진짜 반칙 하나도 안 하시고 진짜 뒤로 오시는 것 같은데? 물론 나도 반칙은 안 했지만 야 저분 정직하시다 되게 뭔가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앞에 있으니까 반칙 써도 되겠지? 하면서 조금씩 막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저분은 진짜 정직하게 뒤로 오는 것 같은데? 나이스 저분은 정직하게 뒤로만 오는 것 같아 진짜 아 좋구만 이거 그러니까 저분 진짜 꾸역꾸역 뒤로 오시네 나왔으면 반칙했다 근데 어 어 이거 아니지 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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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야 써주시고 여기가 좀 문제야 여기가 좀 문제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주시면은 이렇게 1연승 아 좀 재밌게 가자 은밀한 지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맵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맵입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뒤로 알키 금지입니다 알키 금지 어 이분 뭐야 이분 뒤로 오는 거 맞지? 잘해 근데 왜 이렇게 어? 이분도 막혔다 아 나이스 이거야 어 야야야 잠시만 잠시만요 페라리 차주님 잠시만요 타임 타임 그렇지 내가 먼저 먼저 갈게요 먼저 가겠습니다 어 타임 타임 자 이렇게 차분하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차분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줍니다 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차분하게 주구멍 들어가주시고요 어디지? 여기서 차분하게 주구멍을 어 못 들어갔고요 여기서 차분하게 돌아주고요 아주 완벽한 인코스 어 아주 완벽한 인코스 탈뻔했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완벽한 인코스 타주시고요 그렇지 얘는 또 완벽한 인코스 좋아요 좋아요 나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너무 잘하는데 생각보다 큰일났다 나 너무 잘한다 이거 아 타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와 나 진짜 잘한다 근데 뒤로 달리는 거 재능이 있는데 뒤로 달리기에 저분 뒤로 오는 거 맞지 빨라 갑자기 갑자기 많이 따라왔는데 갑자기 아 뒤로 오는 거 맞구나 멈춰 계시네 저기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미니메 잘 달린다 나 나 왜 이렇게 잘 달리냐 근데 나이스 야 이거 2연승 했다 이거 질 수가 없다 이것도 여기서 깔끔하게 뒤로 이런 식으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아 뒤로 너무 잘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뒤로 너무 잘 달리는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잘 달리네 내가 뒤로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상대 멀리 있으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고 R키 누르면 안 됩니다 R키 누르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요렇게 아 좋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깔끔하게 못 들어갔고요 쥐구멍 안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가 봤자 졸릴게 어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나이스 어 어디야 그렇지 아 이거지 아 나이스 쥐구멍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뒤로 너무 잘 달리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상대방 어 이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좋아요 좋아요 와 나이스 너무 깔끔해 뭐지 왜 이렇게 스무스 와지 진짜 상대방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깔끔하게 부스로 써주시면 이렇게 1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뒤로 달리는 거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 나 진짜 마스터를 한 것 같은데 뒤로 달리는 거 지름길 가는 법 이렇게 와 와 뭐야 일로 가면 안 돼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여기서가 헬인데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가면 돼 그냥 나이스 맵을 알다 보니까 되게 쉽다 쉬워 쉬워 되게 어 생각보다 쉬운데 근데 아닌가 2분 13초인데 생각보다 쉽다 되게 나이스 마스터를 해서 그런가 뒤로 달리는 거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로 달리는 거 아 또 3연승을 해버리네요 이거를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저번에 따가만 해봤는데 되긴 되네요 맵을 알고 있다 보니까 맵을 외우고 있다 보니까 되긴 되네요 이게 그래서 지름길 가는 법 어 여기 어디야 아 못 갔네 지름길 괜찮습니다 여기로 가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이겼다 3연승이다 이거 3연승 달성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연승 뒤로 달리기 3연승 미션 한번 해봤고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되게 신박한 거라가지고 뭔가 좀 다른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더라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nd we go to the thanks to the